서울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안철시키겠다 하신 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. 부시적했는데 그 말도 못합니까? 그게 어떻게 당연히 옵니까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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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